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식증 따가지고 계속 매달 돈 나오게 하라고요 매달 돈 나오면 매달 돈 벌면 아마 자식들이 좋아할 거예요 계속 진짜 500만원 벌 수 있습니다 자 91페이지 업무지역범위입니다 업무지역범위 시험에 업무지역범위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업무범위인데 첫번째 업무지역범위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가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있고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중개인이 있습니다 이 중개인 들어가는 것은 시험에 거의 안나오는 이유가 부칙으로 갔기 때문에 총칙 본문 부칙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부칙은 부수적인 규칙 총칙은 총체적인 규칙이에요 부수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안봐요 출제인들이 부칙은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중개인이라는 말들이라는 시험에는 잘 안나온다 했어요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을 체득해서 개업을 하면 전국에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다 중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지역범위가 전국이다 그런데 중개인은 원칙은 시도입니다 원칙 시도 예외적으로 중개인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하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전국적으로 가능합니다 중개인이 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하면 6월이야의 업무정지입니다 그러나 중개인들은 공인중개사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중개인들은 신도시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 그렇겠어요 신도시 없는 이유가 중개인들은 다 지금 50억 이상 재산이 있어요 이분들은 89년 이전에 개업을 하신 분들이 89년 중개업법 1차 개정되기 전에 그럼 최소한 30년 이상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안 망하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전부 50억 이상 벌었어요 돈을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하루아침에 그냥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두 배씩 남겨먹고 팔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지금은 가면 갈수록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한 20년 지나면 또 그럴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만 개업했으면 지금 벼락부자 되어 있을 텐데 이런 말을 하게 된다고요 세상이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졸부가 되기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중개인은 신도시에 없는 이유가 이게 사무소를 옮겨야 되잖아요 신도시는 새로 생겼으니까 그럼 옮기는 거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싫어합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기를 바래요 돈이 많으면 그래서 정치 성향도 자꾸 돈이 많고 나이가 먹으면 바뀌게 돼요 젊을 때하고 저는 젊을 때나 지금이나 안 바뀌고 그게 지금 보니까 지역 갈등이 아니라 세대간 갈등이더라고요 세대간 갈등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제 자식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60대 자식들이 몇 살이겠어요 60대 자식들이 30대가 되어있죠 30대 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60대나 30대가 50대나 오히려 20대는 또 우리 때는 좀 그렇지 않아요 나이에 따라서 어쨌든 다르더라고요 지역감정보다는 요즘은 나이에 세대에 따른 격차가 더 심해요 어쨌든 지금 중개인은 원칙은 시도이다 시험에는 거의 업무지역 범위는 잘 안 나오고요 중개인 들어가는 건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모든 파트가 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중계대상물의 범위 이것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중계대상물의 범위 왜냐하면 중계대상물은 뭐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만 되어 있을 뿐이고 개업공개사의 종별에 따라 중계상물의 범위가 차이가 있다 없다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법조문에 법조문에 없다는 말은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는 시험에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인 일을 할 수 있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즉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인 일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중계대상물의 범위는 법조문에 차이가 없다는 말 자체도 없습니다 그 차이는 없습니다 결론은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도 중개인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93페이지 93페이지 법인의 겸업재한 별표하시고요 우리 제2절에 보니까 시험에 출제된 건 출제됐다고 옆에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계속 출제됐던 부분에서 반복해서 출제된다고요 지금 중개사상물의 범위에는 출제됐다고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92페이지에는 91페이지는 10년 전에 30페 10년 전이 아니구나 30회면 작년에 한 번 나오긴 했네요 최근에 거의 안 나옵니다 나와도 중개인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93페이지가 별표하시고 93페이지 별표 그 박산에 있는 14조가 중요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교과서 93페이지 메뉴에 법 14조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겸업재한 등인데 이 취지가 뭐냐면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의 대형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93페이지 메뉴에 박산의 법조문입니다 이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밑줄 치십시오 주어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의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할 수 없다 겸업재한이 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밑줄 치잖아요 그럼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겸업재한이 없다 즉 개인은 겸업재한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은 아무거나 해도 되고 법인은 여기 있는 여섯 가지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외국 법인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럼 외국 법인 이렇게 적으면 될 텐데 그러면 또 외국에서 가만 안 있죠 보복을 하잖아요 무역 보복을 하니까 외국에서 항의하면 우리나라도 똑같다 우리나라 법인도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외교는 상호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일본 가면 비자 받아야 되니까 반대로 일본 사람 우리나라 오면 비자 받게 하는 게 상호주의입니다 그게 외교는 상호주의예요 원래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상호주의를 지키지는 못하고 있죠 강대국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미국은 미국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 및 미국 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호에 보니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상업용 건축물 주택 밑줄 치시고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관리대행 밑줄 치시고 핵심비교정기 프린터 24번을 같이 참고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대 관리대행만 가능하고 임대업은 안 됩니다 즉 돈 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외국 법인이 돈 되는 걸 못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돈이 안 되는 거 해봐야 월급도 못 줘요 직원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다녀보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법인이 지금 0.7%도 안 돼요 법인 비율이 그리고 법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획부동산 사기꾼 이런 이미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은 다 대형 법인입니다 심지어 일본, 홍콩, 미국, 캐나다 이런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 호주 이런 나라도 다 50% 이상이 법인이더라고요 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인이 없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나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영세한 개인개혁공개사를 보호하려고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임대업을 못한다고요 개인개혁공개사는 임대업 해도 돼요 임대사업자도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법인은 안 돼요 그런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법인의 대표이사나 법인의 임원은 임대업을 해도 되느냐 인터넷에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됩니다 법인 자체만 못하는 거고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은 그럼 대표이사 안 되느냐 될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게까지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저도 국토부에 같이 물어보니까 당연히 법인만 안 되고 법인의 임원은 임대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 법인 자체가 임대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도 밑줄 쳤는데요 시험에 상업용 건축물 대신에 공업용 건축물 농업용 건축물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개발 동그라미 하십시오 개발 개발에 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은 안 됩니다 개발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개발업은 못한다고 개발업이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개발업입니다 빈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파는 것도 개발업이죠 그런데 이거 밭 이거 사가지고 이게 다가구 주택 사가지고 세입자 다 채워가지고 통매매하면 한 2억 벌 수 있다 이렇게 알려면 줘야 되고 직접 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이런 거 지금 아까 재테크보다는 산테크 나이 먹은 사람은 산테크를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보다 아파트 전맥 차익 노리는 것보다는 다가구 원룸 지어가지고 월세 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익이 계속 나오는 것은 아무리 정책이 바뀌어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전맥 차익만 노리고 했다가 잘못하면 대출 막아버리고 세금 많이 부과하고 이러면 버티지를 못하죠 대출 이자도 못 내가지고 그런데 월세가 계속 나오면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익률은 물론 전맥 차익은 만 따지면 아파트가 지금까지는 좋은 게 많았지만 다가구 원룸 이런 거는 보통 지어가지고 빈 밭에다가 빈 땅 사가지고 집 지어서 팔면 거의 1억 이상은 남더라고요 1년에 2건씩만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2건만 하면 1년에 2억씩은 버는 거예요 또 뭐 안 팔리면 월세 계속 나오니까 월세 받으면 또 되고요 자 그래서 개발은 안 되고 개발에 관한 상담이 이거 개발하면 돈 된다 알려만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돈 되는 건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3번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제공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입니다 부동산 뱅크 부동산114 LBA 법률중개사 이런 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업 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 밑줄 치십시오 개업 공개사 대신에 시험에 공인중개사 X 일반인 대상으로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우리 핵심비교중개 프린트 24번에는 다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놨습니다 24번에 자 그 다음에 4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입니다 상업용 주택 동그라미 분양대행 밑줄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지만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대행을 계속 반복하면 대행업이죠 업이라는 말 붙여도 돼요 업은 직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면 업이 되는 거예요 분양업은 안 되고 분양대행업은 돼요 그 말은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건 안 되고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업만 할 수 있다고요 분양대행업 해봐야 MGM 보통 3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밖에 안 줘요 MGM 분양대행수수료를 그런데 직접 분양업을 하면 50% 남는다고요 빌라 같은 거 이런 거 지어서 팔면 다 분양만 되면 50% 남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하는 임원들은 만약에 100% 분양 50% 분양 0% 분양 이 중에서 어느 걸 최고 잘했다고 하겠어요 분양을 했는데 분양률이 100% 됐다 0% 됐다 50% 됐다 이 중에 어떤 임원이 가장 욕 많이 얻어먹겠어요 100% 분양되면 잘립니다 분양가를 너무 싸게 했다는 얘기예요 좀 더 비싸게도 팔릴 텐데 50% 분양되는 거 50-60% 분양되는 게 가장 좋아요 이미 손익분 끼지면 도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분양되는 건 다 남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집 지어놓고 입주 후 악성 미분양은 거의 없거든요 입주하고 나면 어떻게든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 남는 거라고요 그럼 계획공개사는 100% 분양되는 아파트에다 개업하는 게 좋아요 50% 좋아요 0% 좋아요 어디다 개업하는 게 좋겠어요 0% 하나도 분양 안 되는데 하는 게 최고 좋아요 개업하면 왜냐하면 여기에 입주자 한 명 구해주면 MGM 계획공개사한테 300, 500 안 되는 건 천만원도 주고 이렇게 해요 100% 다 돼버리면 개업공개사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50%는 미분양되는 데 가야 돼요 그게 다 미분양이 있어요 청약은 100% 됐다 하더라도 계약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청약은 해놓고 계약은 안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델하우스 앞에 가면 그 계획공개사들이 전화번호 좀 적어주세요 피 받아들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죠 왜 그렇게 했어요 청약은 다 해놓고 나중에 계약 안 할까봐 그렇게 해가지고 MGM 3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계약을 하면은 분양사무소에서는 그렇게 해야 다 계약을 하지 청약만 해놓고 뜻다방이 안 오면 아 이거는 해도 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도 계약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막 전화번호 받고 하는 분들 그 파라솔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한다고요 계획공개사들한테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그 전화번호 적어준 사람이 계약을 하면 300만원씩 줘요 분양회사에서 그건 불법도 아니에요 그런 거 재미들리면 중개사무소 앉아서 못해요 그건 하루에도 몇 천만원 벌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훨씬 재미있어요 일단 자격증 따고 나면 돈 벌 수 있는 길은 무궁무진해요 취지가 안 되면 저한테 이야기해서요 저는 지금 자격증 딴 사람 구해달라고 기본급 200만원 준다고 지금 강남에 구해달라고 하는데 못 구해주고 있어요 기본급 200만원 기획부동산은 아니고 동네 부동산은 괜찮아요 기획부동산 이런 데는 바지사장으로 가는 건 안 되겠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자격증 걸고 하면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돈 많이 벌면 자격증 딸라고 생각을 안해요 자격증 딸 때 그냥 한 건 더 해가지고 돈 버는 게 나으니까 진짜 돈 잘 안 버는 사람 자격증 없는 분이 많아요 현업에 없어도 자격증 있는 사람 고용해가지고 소장이라고 해가지고 기본급 200 주고 또 인센티브 준다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지금 20억짜리 몇 건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매 20억짜리 한 건 하면 얼마의 중개 보수가 20억짜리 한 건 하면 0.9면 1800만원 양쪽 양타 치면 3천6백 한 건만 하면 한 3건 하면 1억이에요 1억 증개 보수만 개혁 공개사들 중에는 극과 극의 상위 20%는 지금 재산 다 50억 이상 돼요 물론 하위 20%는 또 망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경제라는 게 경제활동 자체가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돈 버는 사람도 많고요 망하는 사람도 많고 항상 맹암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지금 마스크 회사 이런 마스크 해가지고 한 달에 또 저 아는 사람도 600만원 어제 하루에 600 벌었다고 연락 오더라고 연락하지 말라 했어요 그 600을 벌었다고 별 관심 없다 600 벌었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완전 망할 수도 있어요 그 600 벌었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겠죠 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재기 해놨다가 나중에 이게 다 풀리버리면 못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욕심은 너무 크게 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분양 대행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행만 할 수 있고 분양업 직접 지어서 분양하는 건 안 된다고요 외국 큰 법인들은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직접 땅 사가지고 지어가지고 분양하면 돈이 되겠죠 못하게 한다고요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행해봐야 MDM 300만원 받아가지는 돈이 안 된다고 큰 돈은 분양 대행업만 되고 인터넷에 어떤 분들이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지어 하던데 무조건 X 아니에요 분양 대행업은 가능해요 분양업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그 밖의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지어가는 업무인데 그게 뭐냐면 도배 이사업체 소개 등 용력 알선업입니다 용력 알선업은 되고 용력업은 안 됩니다 그 말은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이사업체 사장님도 제 강의 들었는데요 50%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분 이야기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남는다 하더라고요 50% 그런데 이삿짐센터 소개 차 불러줘 봐야 2만원부터 최고 많이 줘봐야 10만원 줘요 개업 공개사에게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원탁에다가 명함 많이 꽂아놨어요 그거 가져와서 전화해서 이사하면 2만원에서 10만원밖에 안 준다고요 그런데 직접 이삿짐센터 운영하면 50% 남는다고 모든 상품은 다 50% 남아야 대량으로 팔면 50% 남는데 지금 공적 마스크는 약사들 팔아봐야 400원인가 얼마 많이 안 남다더라고요 하루 종일 200개 팔아봐야 10만원밖에 안 그러면 450원 한 500원 남나 보네요 500원 정도 남는데 그것도 적다고 1500원에 팔아서 500원 남으면 많이 남아요 모든 식당에도 그 정도 남아요 다 어딘지 많이 남는데 200개 주민등록권을 입력하고 이렇게 하려면 짜증날 수도 있어요 10만원 벌라고 약사들 입장에서 보면 약사들은 약원 팔면 금방 엄청 많이 남거든요 원가는 100원도 안 하는 거 해가지고 한 만원 넘게 받는다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것까지 치면 자 그래서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되고 알선업만 되고 용력 알선업만 되고 용력업은 안 된다 도배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 2항 14주 2항 동그라미 2번입니다 맨 위에 박산에 개업공개사안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 알선과 매수 신청 대리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3번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만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계보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계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분양 대행하고 많이 받는 거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 광주에서 이런 판례가 있는데 지주가 땅을 대고 계획공개사가 돈 대고 해가지고 땅값 얼마로 정했겠죠 땅은 얼마로 치고 공사비 얼마 예를 들면 땅값 5억 공사비 5억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땅값 5억 공사비 5억 해가지고 10억 들 해가지고 입집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남는 것 반반 나눠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20억이 남았어요 빌라 지어가지고 20억이 남았다고요 20억이 남았으니까 10억씩 나눠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계획공개사가 그러니까 땅 지주가 중계보수 0.9% 빼고 나머지는 다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계획에서 0.9% 밖에 못 받는다 10억 받아 먹어도 된다 답은 10억 받아도 된다 판례가 계약서 일단 그렇게 약속했다는 걸 서로 인정은 했겠죠 계약서를 쓰던 구두로 했던 그 계약서는 썼겠죠 그 서로 동업계약서 뭐 이런 걸 썼겠죠 그래서 판사가 말한 게 이거는 중계가 아니다 중계업이 아니다 개발업이다 개발업 개발업은 자기가 만약에 망할 수도 있다 잘못해가지고 분양을 실패해버리면 뭐 망했을 때는 보통은 계약서 쓸 때 보면 나눠먹는 것만 쓰고 망할 때는 잘 안 쓰죠 그래서 저도 남으면 반반 나눠먹기라고 했는데 망했어요 망하니까 이거 망하니까 망한 거 반반 돈 토해낸다 이런 건 안 적어놓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써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버리면 또 동업이 잘 안 되거든 우리 망했을 때 돈 얼마씩 내자 이런 거는 잘 안 하게 돼요 남으면 반반 나눠먹자 이렇게 하고요 어쨌든 이런 거는 받아 먹어도 된다 개발업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감소하고 이렇게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계한 게 아니다 개발업이기 때문에 뭐 10억 먹어도 상관이 없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고 개혁 공개사들이 중계까지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제가 아는 분 50억 벌은 분 저한테 12회 때 합격해가지고 여자분 50억 벌은 분도 보니까 옛날에는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런 걸 그냥 한 사람한테 통매매 통으로 그냥 한 사람한테 다 준 거예요 그냥 뭐 한 30억 50억이면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전부 다 50억이면 계약금만 5억 끌어놓고 3개월 안에 잔금 치르면 돼요 그럼 3개월 동안 전부 분양 다 해가지고 분양 받아버리면 반이 남는 거예요 반이 다 분양하면 100억이에요 그러면 1층만 다 분양돼 버리면 2층은 다 남는 거라고 예를 들면 단지 내 상가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 투자한 사람이 5억 투자한 사람이 지금 5억 투자해가지고 돈이 수십억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 공개사한테 너 갖고 싶은 거 하나 가지라 사무소 20평짜리 최고 좋은 자리 그래가지고 중계사무소도 지금 5개 있어요 그분은 중계사무소 5개 해놓고 4개는 다른 사람 자기 찍는 사람 한 명씩 그냥 해가지고 반반 나눠먹기 하자 자기 찍는 걸고 자기가 하고 남는 거 반반 나눠먹기 하자 이러면 자기 찍는 사람도 하려고 하죠 자기가 임대료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는 거 반 떼준다 해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분은 뭐 키는 적고 여자분인데 그때 500만은 반지하 월세에 살았거든요 보증금 500에 12회 때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이쁘지더라고 돈이 많으니까 여자분들은 이쁘더라고 돈이 붙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분은 좋은 걸 잘하는 게 마케팅을 잘하는 게 눈웃음을 잘 치더라고 아무나 보면 이렇게 웃는 게 사람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고 눈웃음을 잘 치고 다른 거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좋아해요 눈웃음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자격증 따고 나서 배우면 돼 지금부터 그런 거 안 배워도 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분양대행 등을 하고 받는 이 겸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계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들려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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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고용인 직원에 대한 것인데 고용인 고용인 사람인 자가 붙으면 직원이고요 고용자 놈자 자가 붙으면 사장입니다 사장 사장은 개업공개사고요 직원은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격증 없이 지직한 사람을 중계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용어정위에서 소속공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계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계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격증 있고 없고에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중계 업무를 할 수 있고 없고에 차이가 있다 보조하는 점은 똑같다고 했습니다 자 소속공개사 중계보조원의 개념을 그러면 받고요 자 고용인 교재 99페이지에 있는데요 99페이지 고용인이 있습니다 고용인 하기 전에 앞에 법인의 겸업제한 아까 말은 다 했는데 법인만 겸업제한이 있고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다고 했죠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다른 업무를 겸업해도 됩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직원이 만약에 중계업을 하면 그거는 안되겠죠 공무원법에 저촉됩니다 다른 법률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되고요 그런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개인은 뭐든지 해도 된다고요 그거 아까 이야기했던 거 적혀있고 99페이지 양가로 5번 중계사무소 전용 전용이라는 말은 여기서 한자를 보니까 전적으로 사용해요 전적으로 사용 안 해도 된다고 중계사무소에서 로또 팔아도 되고 담배도 팔아도 됩니다 아까 이중지급 했잖아요 이중지급 겸업 해도 되고 겸용도 가능해요 겸용하니까 겸업이 가능한 거죠 슈퍼마켓 쌀도 팔아도 되고요 다 팔아도 됩니다 근데 법인은 안 돼요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6개만 겸업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담배 파는 중계사무소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없죠 담배 파는 데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로또도 팔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거 팔려면 직원이 하면 따로 있어야지 중계업 하면서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들어요 99페이지 법시보조 박스에 보면 99페이지 중간에 박스에 보니까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개사 또는 중계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 종료 밑줄 치세요 옛날에 해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해야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합니다 뒤에 또다시 나옵니다 2항에 보니까 소속공인개사 또는 중계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밑줄 치세요 업무상 행위는 밑줄 치시고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개사의 행위로 본다 본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 그 업무상 행위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고용인의 업무수행 또는 보조입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소속공인개사는 중계업무 할 수 있고 100페이지 보조원은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페이지 박스에 보니까 소속공인개사와 중계보조원의 차이점 같은 점 적어놨네요 첫 번째 박스 100페이지에 보면 소속공인개사는 자격증이 있고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개사는 중계업무 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계업무는 안되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개사는 박스 보고 있습니다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인장 등록은 의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개사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당해물을 수행했을 경우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인개사는 품위유지 공정중계 의무가 있는데 보조원은 그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공인개사는 대기 전에 미리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소속공인개사는 소속공인개사로 근무하면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 받아야 됩니다 보조원은 근무하기 전에 미리 직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고용되기 전에 그 다음에 소속공인개사는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보조원은 제출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안 되고 이중소속 안 되고요 금지행위하면 안 되고 비밀 준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해야 됩니다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고용신고는 사전에 해야 됩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거래사고 예방교육대상입니다 둘 다 거래사고 예방교육대상이다 둘 다 거래사고 예방교육대상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점 차이점을 보셔야 되겠죠 양가로 3번 고용관계 종료신고입니다 고용신고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개시 전에 업무개시 전에 신고해야 된다 밑줄 치세요 업무개시 전에 동그라미 1번에 업무개시 전에 전자 업무개시 전 전자 동그라미 해 놓고요 업무개시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언에 보니까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동그라미 하십시오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소속공개사라면 실무교육 중계보조원이라면 직무교육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디것에 보니까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도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51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자격증 제출 미제출이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동그라미 3번 51번에 동그라미 3번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시도의사에게 직접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동그라미 리얼입니다 리얼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리얼 두 번째 줄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조 1항 제6호 감옥서류를 확인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외국인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야만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통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 프린터는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40번에 동그라미 2번 10일 이내에 고용신고는 업무계 시전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입니다 양가루 4번 양가루 4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취지가 안된다 했죠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배기 폐지 고용관계 종료 신고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 맨 밑에 맨 위에 제목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 밑줄 친 오시고요 그 오른쪽 맨 밑에 소속공개사 등록 인장 인 여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기다 도장 찍으면 이게 인장 등록하는 거라고요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하면서 해도 되고 이게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 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103페이지 맨 위에 업무상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행위로 본다 동그라미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그 판례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업무상 행위인지 여부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제가 이거 예를 많이 들었죠 실장한테 계약금 중도금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걸 실장이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사장이 책임져야 되는지 여부 결론은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사장 이야기가 나는 떼먹으라고 시킨 적도 없다 발달림 진성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그건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객관적 주관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주인의 관점에서 보는 게 주관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거는 손님 객자죠 손님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객관적이에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니까 모두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주관적으로 우리 동그라미 입은 두 번째 줄에 주관적 x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뭘로 본다 객관적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 4번 고용인의 업무상행위에 대한 개혁공개사의 책임입니다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양가로 1번 민사 책임은 동그라미 1번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백사폐지 동그라미 2번 부진적 연대 채무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2번 형사 책임입니다 벌금 양벌 규정 동그라미 1번 밑줄 친 오시고 양가로 3번 행정상 책임 등록 취소 업무정지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사 책임부터 보겠습니다 1억 원의 손해를 직원이 입혔습니다 그러면 손해 1억을 입은 의뢰인은 국민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직원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사장한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손해가 입었는데 양쪽에 1억씩 받아서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다시 이 사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권이라는 것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구상권입니다 민법 용어입니다 구상권이라는 거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구상권 행사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직원들이 서명 날인을 거의 안 합니다 실장들이 도장을 안 찍는다고 현업에서는 지금 관행이 그 사장들이 무식하다고 하면 또 이 강의를 인터넷으로 누가 듣다가 저를 욕할 텐데 그냥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실장하면서 사장 보고 쟤는 취직하자마자 바로 한 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으니까 도장 찍을까요 하니까 사장이 헛소리 하지 말고 어디 가서 한 건 더 물고 와라 하고 나가라 하더라고요 도장 찍지도 못하고 계약서 쓰는데 보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 나면 저보고 책임을 물으면 계약서 쓰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이래버리면 실제 받더라도 보지도 못했는데 하면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 도장을 찍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장이면 그래야 그 증거를 남기야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SBS 하는 거 뭐 주고 무슨 범죄 사건 이런 거 추적하는 거 있던데 SBS 하는 거 그것이 알고 싶단가 거기에 보니까 부인 죽은 서울에서 부인을 죽인 사람이 있더라고 예술하고 무슨 도자기 만들고 이런 거 하여튼 예술하는 사람인 거 같은데 부인 죽여가지고 지금 재판 1심 재판 받고 있더라고 아들하고 부인하고 둘이 죽였더라고 여섯 살 먹는 앤가 이렇게 아니 그것이 알고 싶다 해 안 봤어요 근데 지금 거의 제가 볼 때 텔레비전 보니까 남편이 죽은 게 거의 확실시 99%는 확실한 거 같더라고 제가 그걸 계속 보니까 근데 명백한 증거는 없어요 칼로 찔렸는데 칼을 못 찾았어요 제가 볼 때 무죄 나올 확률도 있어요 좀 왜냐하면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면 심정은 가지만 CCTV에도 남편밖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없었고 창문 같은 것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 면식범이 아니면 나무집에 들어가기 어렵겠죠 여러 가지 정황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증거가 없으면 무죄 나올 수도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누구예요 그 이번에 그 유명한 제주도에서 남편하고 고유정 고유정 고유정인가 그분도 어부 아들 죽인 거는 무죄 나왔잖아요 죽였을 개연성은 높지만 명백한 증거는 없도 또 안 죽였다고 하고 전 남편은 죽였다고 했잖아요 전 남편은 죽였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는지 말은 잘 하더라고 내 몸뚱아리 그냥 하나 줬으면 이렇게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우발적으로 강간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죽이고 계획적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자기 몸뚱아리 이게 무슨 뭐라고 몸뚱아리 하나 그냥 바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최후 진술을 하더라고 그 말은 계획범은 아니고 그냥 우발적으로 강간당하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죽였다 근데 아무리 무슨 짓을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는 맘대로 안 돼요 안 되더라고 저도 와이프가 칼 들고 한번 죽이봐라 못 죽이면 내가 내가 너 죽여줄게 하더라고 그래서 싹싹 빌어서 못 죽이겠더라고 죽이라 해도 못 죽이겠더라고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구상권 행사 못하지만 시험에 나오면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합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것은 진정으로 연대보정을 서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연대보정 선거 과 똑같다 이것도 민법 용어입니다 그 직원 고용하면서 내가 잘못하면 내가 다 책임짓게 이런 말 한 적은 없지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진정으로 연대보정을 서지는 않았지만 자 이게 민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인의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민사 책임 고용인이 아니라 고용사장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이게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직원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 책임지는 걸 말합니다 물론 잘못한 직원은 이 세 가지 책임 다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면 그 사장에게도 이 세 가지 책임이 있다고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직원이 잘못했을 경우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시험에 출제됐고 판례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입혔는데 직원은 책임이 없고 사장에게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가지고 직원되어 가지고 한 끈 하는 게 낫겠죠 사장이 다 책임져 준다면 결국 구상권 행사 당한다고요 그 직원도 책임이 있지만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직원 잘못이라면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사장이 잘못했으면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직원 고용인 소속 공개사 보조원 다 같은 말이에요 실장 다 직원이죠 자 그러면 실장이 잘못했을 때 사장이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 형사 책임이 있는데 무과실 책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러면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중에서 뭐가 더 무거운 책임입니까 네 무과실이 무거운 책임입니다 이 말은 직원이 손해를 입혔으면 사장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배상 책임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직원이 실장이 돈 떼먹고 갔으면 사장은 잘못한 게 없어도 손해배상 해야 돼요 난 시켰 내가 시켰냐 지가 갔는데 내가 어떻게 도망간까지 어떻게 잡아오냐 이렇게 말해도 소용없다고요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됩니다 민사장은 행정상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잘못했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어요 직원이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으면 그런데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에요 형사 책임은 사장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우리 교재 104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양벌 규정 밑줄 치십시오 양벌 규정은 뭡니까 양쪽을 다 벌한다 이 말이죠 누가 잘못했는데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한다는 뜻이라고 양벌 규정은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 사장만 벌하지 양벌 규정에서 직원을 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사장의 지시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장이 지시를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으면 사장도 책임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장이야 누구 지시받는게 아니고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 다져야 돼요 직원은 책임이 없어요 자 양벌 규정 고용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률은 개혁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나 개혁공개사가 고용한 소속공개사 및 보조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징역 또는 벌금 이걸 징역 또는 벌금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징역 또는 벌금 밑줄 치시고 행정형벌 적어놓으세요 이거 글씨체 친하게 되있죠 징역벌금 징역벌금만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적 과태료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징역벌금 즉 행정형벌 그게 48조 행정형벌은 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말이죠 책에 3년 술래시 3년 줄 치 놓고 참천 이 말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8조가 49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걸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행정형벌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국공개사에 대해서도 같은 조 또는 해당 조 같은 조 밑줄 치십시오 같은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시험에 같은 조인데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액수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같은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벌금형 내모하십시오 벌금형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징역을 가는 일은 절대 없다고요 벌금만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장 잘못으로 징역도 갈 수 있다면 불안해서 실장 고용 못하겠죠 혼자 근무해야죠 돈 많이 못 벌어도 벌금만 받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개를 조장해가지고 3천만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치하는 형을 위반했다면 직원이 위반했다면 직원이 3천만원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사장도 반드시 3천만원을 꼭 선고받는게 아니라 3천만원 이하를 받는다고요 해당 조에 규정된 같은 조에 규정된 거지 같은 액수의 벌금이 아니라고요 그럼 사장은 3백만원 벌금 받을 수도 있다고요 직원은 3천만원 받아도 해당 조에 같은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보통은 10분의 1 부과하더라고요 직원 3천만원 직원 잘못해서 직원이 3천만원 벌금 받으면 사장은 잘못한게 없잖아요 단지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10분의 1 받는 것도 억울하잖아요 3백만원 보통 많이 받아요 직원의 10분의 1 보통 직원이 잘못해도 3천만원 다 선고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3천만원 이하니까 보통 몇 백만원 선고해요 그러면 사장은 10분의 1 정도밖에 선고 안 한다고요 그래서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다 동일한 액수가 아니고요 다만 다만 밑줄 치십시오 다만 3천만원 뒤에부터 개혁공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에 해당 업무에 가나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과실이 없으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뭐냐면 고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납부한 경우 개혁공개사가 등록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게 뭐냐면 판례가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00만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까 결격사유에 이 법에 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법을 판단할 때 이 법은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본인이 잘못해서 벌금 받은 경우만 해당되어야 하고 판례가 직원 잘못으로 벌금을 받아도 그건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다 본인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직원 잘못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법을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직원 잘못으로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양가로 3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안 된다고 직원 잘못으로 자격 취소는 안 된다고요 왜 벌금만 받기 때문에 자격 취소는 벌금 받아 자격 취소 내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나옵니다만 자격 취소는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는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증지 기간 중에 업무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벌금만 받기 때문에 직원 잘못으로 자격 취소될 일은 없다는 이야기에요 벌금만 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동그라미 3번 양도 대여에 대한 책임 양도 대여에 대한 책임 개혁 공개사가 영업 주도를 하지 않고 본질적 업무를 중계보조원이 수행하게 되면 해당 개혁 공개사는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뭐 그렇죠 사실 남의 자격증 빌려가지고 완전히 빌려주면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격 취소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양도 대여가지고 거의 1년에 지금 10만 명이 개업을 해가지고 45만 명의 공개사가 있는데 그중에 1년에 10명 정도 자기 취소돼요 실제 빌려준 사람은 만 명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엄격하게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에 일주일 내 다니면서 제가 개업해 놓고 보조원 보고 실장 보고 맨날 계약서 쓰게 하면 그건 양도 대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장이 너 양도 대여 했냐 물어보면 아니요 지금 사장님 잠깐 어디 갔는데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그래서 제가 개업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개업하고 싶어도 또 괜히 그 양도 대여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못해요 두 가지를 다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강의만 하려면 강의만 해야지 욕심내가지고 두 가지 다 하려면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만 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하면은 식당도 가보면 뭐 요 앞에 김밥천국에 가보니까 없는 게 없더라고 다 있어요 돈가스부터 양식부터 해서 오므라이스 천국장 된장찌개 다 있어요 잘해 못해 그런 식당들 별로 못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면 딱 하나만 해야 돼요 하나만 식당도 하나만 하는 식당을 찾으려 하니까 없어서 못 찾겠더라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현업에 가서 좀 힘들더라도 담배도 팔고 꿈도 팔고 안 된다고 이것저것 쌀도 팔고 이러면은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하나만 해야 돼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가만 안 있고 계속 매물 물건 수집하러 다니고 물건 수집하기는 쇼에 아파트 주차돼 있는 거 전화번호 다 따와서 그냥 핸드폰 문자 해피콜 보내면 된다고요 그냥 뭐 코로나 조심하세요 예를 들면 매일 보내면 안 되겠지만 일주일에 월요일날 보낸다든지 한 달에 한 번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행복 부동산 이렇게 드림 해가지고 보내면 너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아서 이렇게 따지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따지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남은 거 인수받다가 이 사무실 고객 명단에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불편하면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지 그거 가지고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뭐 고발했다고 해서 그것도 그렇게 처벌받은 사례도 없어요 고발한 사례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매물 수집하면 된다고 아파트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빌라 같은 다가구 같은 거는 그 출입문에 이게 비밀번호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가구는 여러 명이 살기 때문에 비밀번호 파킹 유리 고무 코팅인데 다 적혀져 있어요 보면 어디에 비밀번호 왜냐하면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다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적어놨어요 비밀번호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가가지고 문 앞에다가 명함 꽂아놓고 뭐 이런 거 스카치테이프로 명함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 계속 활동하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100건 하니까 3건 정도는 연락 오더라고요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이렇게 그럼 하루에 3건씩만 계속 매물 접수받아도 한 달이면 금방 늘어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활동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으면 안되고요 계속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한 달에 500만원을 벌어요 큰 욕심내가지고 한 5천만원씩 벌라고 하면 무리하게 돼요 자 그래서 고용인까지 했습니다 고용인까지 106페이지까지 했는데 106페이지 그 문제 보니까 1번 답이 2번인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4후 10일 이내 한다고 했죠 14일 30회 때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숫자는 그래서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그 두 장에 다 돼 있어요 핵심비교정리 프린터 두 장에서 그것만 다 기억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지금 그걸 열심히 이거 암기하는데 5일 걸린대요 두 장 다 암기하려고 하면 인터넷에 올렸더라고 5일 동안 다 암기했다고 굳이 지금 5일 동안 다 암기하기를 꼭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하다보면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하다보면 모르는 사이에 가슴 벅찬 혈을 느끼게 됩니다 그 중간에 끄덕되는 고통을 느껴야 되고요 최소한 9월은 넘어야 돼요 찬바람이 불어야 이제 가슴 벅찬 혈을 느끼게 돼요 모의고사 보면서 계속 틀려봐야 된다고요 틀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르는 거 있어도 그냥 넘어가야 돼 집착할 필요 없이 또 5일 달부터 또 처음 시작한다고요 7일 달부터 또 처음 시작하고 지금 다 알아버리면 어떻게 버틸 거예요 그때까지 다 알고 있으면 모르는 게 있어야 또 다음에 공부할 게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